제작진 자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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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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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라 호라 아프리카굽 입니다 요거는 앰버든 이거 나중에 똥도 이거 이거 손사만 해야 된다 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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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호라 호라 해줘야 돼 왜 안 나오냐 해줘 한 발자국 뒤에서 다시 호라 호라 오재 오재? 호라이 호라이! 그렇지 나온다 나온다. 오 잘하네. 반대로 가네.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? 애들도 편안해 보이지? 나 지금 이 느낌 왜 기분이 좀 이상해? 호라이 호라이 호라이! 그렇지 그렇지. 수장아 잘 잤어? 두 개기? 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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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! 뭐고? 잘 봤어? 된장이 딱 봐도 여자같이 생겼지? 아파 아파 아파! 다행이 다행이 다행이다. 아아아아악! 나 아파 아파! 아! 뽀뽀할라고 난리다. 오늘 까마잉 님이 원래 무슨 해변 올림픽 뭐.. 뭐.. 원래 까마잉 님이 비키니 앤 벌레인 티? 벌레인 티? 아 무서워 벌레 하나 티나와도 깜짝깜짝 놀래고 뭐 땀이 먹을게? 근데 왜 그래 깜짝 놀라노? 오빠들이 나보다 더 놀랬거든? 아잉 요거? 나 파전할 줄 알아 뭐라? 밀가루보다는 부침가루는 튀김가루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튀김가루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튀김가루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부침가루로 지금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? 반죽을 더 곱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저 섞여요 그리고 요리는 다 각자 꼴 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꼬치가루 풀어가 청양고추 송송 썰어가 딱 넣어서 탁 찍어 먹으면 그게 바로 가능해요 뭐가? 음 벌써 맛있겠다 음 네 알겠습니다 까마귀 형님 까마귀? 까마귀? 아 까마귀 형님 꺅 꺅 어제 무티스트가 있었는데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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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 아 까마귀 형님 아 까마귀 형님 아 까마귀 형님 계란을 이렇게 뿌리는 거 처음 본다 이렇게 하는 거 맞다 아 진짜 간은? 간 다 돼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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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을 것 같지? 맛있어? 여러분들 한 입 하세요, 여러분. 맞지? 이거도 맛있지? 청양고추랑 오브올라가 맛있어. 그만. 그거는 그거는 뭐. 녹소도 티가 안 난다. 응. 아삭하삭. 우와, 또 오고? 사삭도 맛있어. 너무 냥 lap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